아멘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골롯에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느라 그리하면 내가 막당해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전도자의 우리 가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 골롯의 우리 교회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골롯의 교회의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것이 자기가 감옥에서 나오는 우리 석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자기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진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드리는 자세가 또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일상생활의 삶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서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본론 인생을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르고 또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 속에 모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전도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또 전도자의 가슴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워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워 있으라 전에 개전봄에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워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모든 문제와 또 사건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대1로 그 기도의 깊은 기도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와 또 마음과 생각의 상태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인 여유가 또 삶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이 기도는 종교적인 기도 속에서 주시옵소서 또 중헌부헌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이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흑암 건세는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어 있고요 주의의 총군천사는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서밋에 축복을 누리기 원하시고요 또 24시 참된 행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요 또한 세상 속에서 달란트라는 직업을 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서밋에 응답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직업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반대로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과 직업은 문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나의 환경과 나의 감정을 초월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결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또 말씀을 붙잡는 언약 기도를 가지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골로서 교회의 제자들에게 본인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것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중보 기도라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을 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내일이면 사형의 처에서 죽게 되는데 그날 밤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놓고 중보 기도할 때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함께 전도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힘을 알고 바울은 골로서의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 요청한 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그리스의 비밀을 담내하게 말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전도할 문이라는 것은 말씀의 문을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바울도 사람인지라 그 속에서 낙심하고 또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속에서 속지 않고 나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속지 않고 복음의 확신함과 담대함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골로서의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이번 주 강남 말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절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보면서 또 현장을 보면서 또 영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신기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갈급하지 않습니다 갈급한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이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져야 하는데 그 은혜의 담비가 담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또 이 시대의 현장의 영혼들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 시간표는 후반기 전도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우리 11월 17일까지 후반기 우리 전도운동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막연하게 전도운동하는 시간표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전도대상자를 찾고 그 대상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것을 확인하는 전도운동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전도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이 말씀이 있다면 에스게서 우리 36장 26절 말씀에 전도대상자의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새 마음과 새 영이 임하도록 기도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우리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마음의 밭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전도대상자의 그 마음의 밭이 길가밭이 또 돌밭이 가시밭이 오토밭이 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운동 시간표 속에서 전도할 문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자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부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행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서 적절한 시기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전도자상자에게서 복음을 전할 때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할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탈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원 20장 15절 말씀하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잠원 15장 우리 23절 말씀하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전파의 기회 속에서 때에 맞는 말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날 한 대학 랩런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이 부민병원에 자기 이모가 가난 판정을 받고 입원해 계시는데 주일날 가셔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으시겠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난 후에 기도하면서 함께 가자고 했더니 이 랩런트는 주일날 일을 하게 돼가지고 함께 못 가고 그 랩런트의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왜 하나님 부민병원에 또 우리 예원교회 앞에 바로 앞에 있고 또 많은 전도자들이 있는데 왜 저를 택하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뭐 지옥을 따질 수도 있고 또 랩런트의 이모이기 때문에 대학 목사가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택하셨을까요?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불러둔 게 뭐냐면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3년 전에 제가 그 랩런트의 할머니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옆에 그 이모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제 얼굴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주일날 산부 예배를 마치고 그 랩런트의 아버지와 함께 부민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는 뭐 수술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마지막 그냥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불행하라고 보내지 않으셨다 또 병들고 힘들게 살다가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우리는 다 영적인 피해자라고 영적인 가해자가 있는데 그 가해자가 사단이고 마귀고 귀신들이다 우리가 여기서 속아서 세상을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을 전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 기도를 따라할 수 있는 또 상황도 아니여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했다면 눈을 깜빡거리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를 할 때마다 눈을 깜빡거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분에게는 마지막 시간표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표 속에 보금을 전하고자 했던 그 랩런트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또 저는 그 마지막 시간표 속에 가서 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말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면 어떤 말들을 하냐면 왜 그동안 선행하지 않았냐 선행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병이 든 것이다 또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 막연하게 또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다른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참된 평화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된다는 보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냐들도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불신자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절한 때를 놓치지 마시고 보금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이 보금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냐들이 날마다 오직 보금을 누리는 깊은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금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보금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